가톨릭대학교 의회권 3분 풀어 성공하면 10만 원을 주겠습니다! 2분 안에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누가 나와서 미적 앙사나 씨인데 안양도 보여줘야겠다 이러면 3분으로 할게요 어? 그래요? 아 이건 할 수도 있겠네? 2루트 2, 4번입니다 잠깐만요! 3루트 2, 5번입니다 3루트 2, 5번입니다 3루트 2, 5번입니다 미미는 길거리 수학실린지 미미는 상징수장 5화편 5화편 평촌편 지금 시작! 5화편 경기도 최고 약군지 평촌 중앙회에서는 도착했습니다 오늘도 어떤 친구들이 길거리 수학실린지에서 멋진 실력을 뽐내줄지 상당히 기대가 되는데요 유튜브 영상 다 보고 오셨어요? 네! 일단 전자칠판 여러분들 오맥스와 함께 하고 문제 같은 경우는 기아를 제외한 전문제는 동화출판 절대 등급이라는 교재에서 추출했고 기아 문제는 문제 제작을 맡겼습니다 박수 주세요!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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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첫 번째 도전 선착순으로 맞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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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건혁 이라고 합니다. 죄송한데 인플루언서에요? 아니요. 신선고의 자랑 있을까요? 자랑? 저요. 문제 풀어낼 자신있습니까? 자신있습니다. 어떤 과목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미적분 하겠습니다. 객관식 주관신고 상관없죠? 네. 우리 친구 이런 티를 해보겠습니다. 첫 문제를 풀고 정답을 공개하지 않고 뒷문제까지 연속으로 맞춰야 된다면 12만원 되겠습니다. 박수 주세요. 한 문제라도 틀리면 2만원의 상금을 가져가게 됩니다. 하겠습니다. 뒤를 돌아가세요. 정답을 발표하지 않은 채로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직접 풀고 보니까 어때요? 책상이랑 차원이 달라요. 정규 1층도 이러고 있는데 방구석에서 말이야. 나와서 풀라고. 평총 최초 12만원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 것인지 뒤를 들어주세요. 어? 정규 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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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번째 모두 정답입니다! 대권이요 12매 안으로 획득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우리 친구, 목표로 하는 대학교 있을까요? 서울대학교에 대해 목표하겠습니다. 너무 응원을 많이 줬어요. 우리 친구들한테 한마디 해줘야 할 것 같아. 학원까지 째고 저희 20년 넘는 친구들이 많았는데 저희 학교 친구들에게 너무 고맙고 다음에도 집에 있으면 나와봐요. 두 번째 모두 풀어서 맞추고 싶습니다. 너무 멋있어요. 큰 박수로 드리겠습니다.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군포중앙고등학교 3학년 단계 수업위원입니다. 본의 선택할 과목은요? 미적분, 미적분 또다시 미적분을 해냅니다. 현재 수학본이 어느 정도 한다고 생각해요? 3월 모의고사에서 1등급 받았고요. 중간고사에서 전개 2등했습니다. 멈출 수가 없습니다. 제한시간 5분 드리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좋습니다. 뒤를! 들어오세요! 안전 및 훈련 마지막에 4회 이 쪽들의 휴대전화 다운 인상 5순위대 5,4,5,5,5,5,5,5,5,5,5,5,5,5,6,6,6,5,6,6,6,6,6,6. 앞으로 돌아오세요. 박수 주세요, 여러분들! 첫째 본때 어땠어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근데 쉽지 않죠. 정답은요? 4번입니다, 여러분들. 1,000원의 문화상품권을 공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파일 보여주세요, 파일. 미미노까지 쓰고. 원하는 대학교 있어요? 고려대학교요. 고려대학교? 우리 친구 꼭 합격할 수 있도록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어요, 여러분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들어가셔서. 네, 조심하세요. 대학생의 좀 도전이. 아, 이거는 한 번씩. 어, 씨. 야, 세이. 어, 나. 거대. 저울대 그 자체에. 빨아주세요. 아, 메디컬이라고 보이는데요? 캐솔릭인 것 같습니다. 카톨릭 때 의대 친구 3분 안에 문제 풀 수 있어요? 네. 좋습니다. 우리 친구 나올게요. 박수 주세요. 자, 이제 의대를 꺼내지 않을 수는 없었습니다. 보여줘야 됩니다. 네. 네, 일로 와시고요. 네. 키가 어떻게 되시죠? 86 출신 고등학교 어디입니까? 신성고등학교 2, 3학번 어느 대학교 연주 시작 중입니까? 가톨릭대학교 의외과입니다 지금 과외를 혹시 하고 있나요? 아니요, 구하고 있습니다 과외 오늘 구하기 위해서 길 출체를 나왔습니까? 네, 맞아요 저 해주세요 이 정도면 줌으로 그룹 과외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자, 어떤 과목을 고르시겠습니까? 미적분 하겠습니다 3분의 시간을 주겠습니다 3분 풀어 성공하면 10만 원을 주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3분만에 풀어내고 과외모집이 성공할 수 있을 것인지 귀를 털어주세요 あ surge 1 플러스了吧 자, 벌써 40초 지났습니다 친한시간 1분남았습니다 2단시 2분 안에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믹시같이 깔끔한 속도 검토 1분 과연 신선고 명예의 전당에 오를지 아니면 고등학교 이름을 편집해야 될지 이상은 가톨릭대 의대에 에타가 난리날 수 있을지 정답은요?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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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톨릭대 의대에 가고 싶어하는 친구 수험생들 되게 많잖아요 한 말씀 좀 해줄 수 있나요? 제가 인스타 아이디어를 알려드릴 테니까 진짜 과외 구하러 왔구나? 네네 여러분들! 과외 가톨릭대 의대 2,4번입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덕천초등학교 다니고 있는 6학년 김시형이라고 합니다 박수 주세요 미미는 어떻게 알았어요? 입시 관련해서 찾아오다가 미미는 모르겠어요 수능학교 6학년이잖아요 입시 관련해서 뭐 관심 있는 중학교나 고등학교 대학교 있어요? 어디든 붙여주면 좋습니다 멘트는 거의 고3 느낌으로 좋습니다 오늘 어머님도 같이 와계시죠 네 풀기 전에 어머니께 한마디 사랑합니다 사랑하시고요 사랑하시고요 아유 사랑하시고요 어떤 과목 하시겠습니까? 수학 상의요 대구 편에 초등학교 4학년의 도전 혹시 유튜브 영상 본 적 있어요? 그 친구 때문에 제 연속가 되지 못해서 좀 아쉬워요 수학 선행 어디까지 했어요? 수학 하나 공부하고 있어요 드네이 뚫으세요 화이팅 1분씩 8초 남았어요. 천천히 10 9 8 3 6 5 4 4 2 1 돌아주세요. 와 시간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아요. 더 주세요! 더 주세요! 우리 초등학교 6학년사한테 기회 더 줄까요? 네! 1분이면 정답으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귀여워요? 귀여워요? 하지만 버전이터를 찍을 수 있을 것인지 문제를 풀어주세요! 1. 2. 3. 3. 2. 3. 3. 4. 5. 5. 5. 6. 6. 6.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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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5. 5. 5. 6. 5. 6. 5. 6. 6. 5. 6. 6. 6. 아침 6시에 처찹하고 엠티해서 돌아와서 지금 되게 제정신이 아닙니다. 어제 술 몇 병 마셨어요? 첼스 없이 많이 마셨어요. 고대기 때문에 어떤 과목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저 확률과 동계가 풀겠습니다. 박수 주세요! 박수 주세요! 5분의 제한 시간을 드리고요. 수준이 됐어요! 아니요. 준비하겠습니다. 뒤를 뚫어주세요! 모르겠다. 옷 색깔과 비슷한 머리 색깔? 음... 시간은 많습니다. 3분 남았습니다. 밤인 것 같아요. 좋습니다! 박수 주세요! 이야! 안영의 영혼 명예! 그래야 그 영혼학과를 힘낼 수 있을 것인지. 자, 우리 안영의 구매도 맞출 것 같아요? 네! 아, 어떡해. 중간에 정답은 4분의 1입니다! 와! 문제를 맞췄기 때문에 5만원으로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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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아 문제를 풀 수 있는 학생을 좀 모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동공학교 1학년 재학하고 있는 강동구라고 합니다. 네! 5위stellung 재배하거지 가능하십니까? 네? 딜 치는것도 가능할거 같아요 시간 줄이고 하는것도 가능할거 같아요 좋습니다 3분 CUT 가능해요? 누가 나와서 미적 암사라 씨인데 안양도 보여줘야겠다 아 그래요? 5분 드릴게요 3분으로 할게요 3분 CUT에서 10만 contrib시입니다 옳은 손 잡 180 근데 필요없어요. 어차피 안전한 탈 줄 알아요. 어차피 손도 다 적겠다. 암산으로 기아 3분 컷 가능하겠다라는 거죠? 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기적이 일어날지 문제를 풀어주세요! 에프 심한 셀프 시점으로 지출될게요. 팬 줄까요? 네. 감상에 사는데요. 감상에 사는데요. 감상에서. 5, 4, 3, 2, 1 두 공부 1학년 도전. 부인이 생각한 정답은요? 2루트 2, 4번입니다. 2루트 2, 4번이라고 외쳐. 아이가? 아닌 것 같은데. 떨리는 상황? 바꿔요. 바꾸시겠습니까? 이대로 갈게요. 이대로 갈게요. 다시 한 번 받겠습니다. 그대로 가시겠습니까? 네. 정말 멋있습니다. 정답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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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좀. 네. 너넌. 내 팀과 전수 kasu. 네. 양성기야. 네. 어떻게 이게 가능한 거죠? 유전자인 거 같습니다. 왜 유전자인 거? 아버님 어머니 수확을 좀 치세요? 아버지 어머니 제가 공표 출신이십니다. 와아아아아아아아 코타카 1학년까지 평촌 결국 레전드가 됐어요 여러분들 마지막입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길거리 수학 챌린지 구합니다 저도 보기 싫 정도로 엄청난 성원 그리고 끝까지 응원해주신 여러분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행사가 잘 마무리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또 다른 지역을 원한다면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 길거리 수학 챌린지 평촌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금방 수학 챌린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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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